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분수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국가도 어떤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분수를 잘 알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한 폐렴 코로나19의 큰 충격이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지에 대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터뷰는 대단히 시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6일 날 이코노미 조선에 실린 최중경 재정건전성 악함인 기간산업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제목의 인터뷰에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정돈하고 간단한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최중경 전 장관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이 파산 위기에 닥치면 국유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려면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정책을 무작정 따라하는 현 시점의 대처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란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일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해야 될 정도로 위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공환급 충격으로 수출극감과 내수극감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대기업 도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서 자금을 기업에 수혈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재정이란 실탄을 갖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재정을 이런저런 명분으로 낭비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주 고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합위기이자 경제위기 상황이다. 현재에 대한 진단입니다. 최준경 전 장관은 1997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복합된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선진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그 여파가 한국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아주 유사하다. 신흥 중진국의 구조적 문제가 위기로 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환위기와 비슷하다. 실물위기와 금융위기가 합쳐진 복합위기라는 것이 바로 현재 코로나19의 후폭풍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를 우리가 막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도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준경 전 장관 주장입니다. 상당수 기업이 회복하지 못하고 도산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파산을 맞는 구제금융 주체는 세 곳이 있다. 민간기업, 정부당 그리고 해외자본이다. 위기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간산업이 해외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기간산업이 해외산업으로 해외자본에 의해서 인수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준경 전 장관 이야기는 자금경색으로 대규모 부도가 불가피한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애서 키운 기업들이 해외자본에 인수돼서 매각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된다. 외환위기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헐값 해외 매각을 방지해야 된다. 최준경 전 장관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산업기반을 지켜내야 된다. 국내 우량기업은 국유화해서 위기를 피했다가 나중에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 외환위기인 당시에 대우그룹이 좋은 사례이다. 산업원에게 일단 인수한 다음에 하나씩 민간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기간산업을 지켜냈다. 이런 해결책의 전제조건은 국가재정여력이다. 국가가 투입할 수 있는 실탄 재정을 갖고 있을 때 한시적인 국유화를 통해서 민간에 매각해서 우리 산업기반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특별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외환위기태처럼 필요한 경우는 한시적인 국유화를 통해서 다음 민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정을 아껴서 기업을 살려야 된다. 최준경 전 장관 주장입니다. 지금 정부의 역할은 단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을 절대 잃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그냥 써먹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업기반을 시암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위를 계속해서 살려야 그다음에 거위가 계속해서 알을 낳고 시암탁의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을 아껴서 기업을 살려내야 된다. 산업기반을 유지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미국과는 처지가 다르다. 최준경 전 장관 주장입니다. 기축통화국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다 흉내낼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위기가 올수록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미국은 돈을 얼마든지 풀어도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부담이 적다. 부채가 많아지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져도 또다시 짤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 위험 자산에 속하는 원화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달러화와 원화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마구 찍고 마구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곳에 선별해서 사용해야 된다. 지금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진다. 아주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지금 포퓰리즘의 강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산업기반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아껴 사용해야 된다. 위기를 견디는 것 못지않게 위기 이후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힘들어 만든 산업기반을 지켜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쉽게 표현하면 시암탁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암탁을 팔아먹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주장입니다. 아주 짧은 인터뷰지만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과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아주 잘 쓴 그런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